이장우 대전시장이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사를 통해 올해를 대전 인구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시장은 지난해부터 인구 관련 조직 제도 정비 등 시책들이 인구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촘촘한 돌봄과 교육, 청년 인구 유입 등 5대 전략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대항하는 인구 집결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 지난해 대전시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21년보다 3.7%, 인구 1천 명당 출생하수인 조 출생률은 3.9% 높아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.